신 research jcie worldview EP, HKI, G través ר 나이스 제가 누가 만든 자신의 아이들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? 식단 관리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? 영상ğin 화보치과 라면을 엄청B 진짜요? 왜 살이 너무... 9kg 빠졌어요. 어리시잖아요.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돼있어요. 진짜 첫 살이 진짜 많았어요. 진짜요?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이거 있을 때 잘 관리하시고 지금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. 이거 진짜 없어져요. 저는 많이 붓는 편이라서 붓기 빼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도 라면을 오히려 드신다고 해요. 아, 저 붓기 진짜 싫네요. 붓기 뺄 때 어떻게 하세요? 내가 진짜 모든 방법 다 써왔거든? 그냥 그 물에 타먹는 거 있어요. 근데 진짜 물에 타먹는 거 있어요. 아, 그래요? 워리 리 샤! 아... 잠 어떻게 주무세요? 잠이요? 자세. 완전 자세. 왜 이렇게 잠 부어요? 잠은 청장을 보고 그냥 이렇게 분파예처럼 잠돌아야지 진짜로 옆으로 잤다가 일어나잖아요? 그럼 얼굴이 여기가 있어. 이게 얼굴 부어서 진짜로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차에서도 이렇게 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. 브로니크의 제이 이렇게 돼서 아, 저 이렇게 됐어. 아, 이거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? 야, 이거 된다는 게 아니에요? 뭐하고 싶어.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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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홍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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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